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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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입장이 활기차네 좋아 권용수입니다 29입니다 뭐해? 저 의류 브랜드 점장하고 있습니다 아 의류 브랜드 점장 네 안녕하세요. 그래. 무슨 일로... 많이 놀랬지? 글자를 써야 하니까. 우리가 보통 회사원 쓰는데 의류 브랜드 점장은 좀 길게 썼어. 의류 브랜드 점장. 제 고민은 제가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이제 요즘 시국도 시국이다 보니까 소개팅 앱을 사용 중인데 한 5개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박이다, 5개 사이트에 지금 그게 중독이 될 것 같아서 고민이라 왔습니다 아니 소개팅 어플에 왜 이렇게 집착하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예전에는 여자에 대한 관심이 솔직히 진짜 없었어요 21살 때까지는 왜냐면 친구들 보면 계속 전화하고 귀찮게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때는 노는 게 좋았는데 군대에 가서 여자친구들이 챙겨주는 걸 보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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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여자친구가 생기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전역하고 나서 25살에 제가 첫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됐고? 사귀고 나서 오래 지속되진 못했어요 제가 너무 외롭다 보니까 소개도 많이 시켜달라고 노력해봤고 주변에도 없다 보니까 이제 만날 방도가 이제 여기가 좀 쉽고 접근성이 좋잖아요 접근성이 좋아 그러고 보니까 빠져서 이제 다섯 개 정도의 어플에 가입하게 되고 그러면 소개팅 앱을 어떻게 쓰는데? 제가 돈을 내면 이제 서로 매칭이 돼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이제 만남까지 되는 건 뭐 제 그거겠죠? 돈을 얼마 쓰면 매칭이? 가입비가 그건 거야? 아니면은? 어떤 앱은 한 번 이제 대화를 카톡톡을 알려주는 게 9,900원이고 상대방을 알려주는데? 네 어떤 앱은 만남까지 되는 게 5만 원이에요 근데 만남까지 안 되면 환불을 해주거든요 아 이제 만나기로 해서 5만 원을 냈는데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럼 두 번은 두 번까지는 이제 소개팅 권으로 줘요 환불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한 환불이 아닌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매칭이 잘 되네 그렇겠지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돈을 쓰면은 얼마 났어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한 30, 40 쓴 거 같아요 30, 40 쓴 거 같아요 아 지금까지 쓴 게? 네 지금까지 쓴 게 만나면 또 돈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밥도 사야 되고 하니까 더 플러스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재밌어? 계속 하니까 소개팅 앱이? 어 약간 제가 관심 받는 걸 약간 좋아하는데 좋아해서? 관심이 좀 있어? 거기다 너 올리면? 관심이 막 많은 편은 아니고 그냥 약간 서로 호감이 돼서 매칭이 되는 경우는 있어서 대화를 좀 많이 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매일 하고 있는 거야? 너 그럼 일 안 하고 집에 가서는? 아니요 일 하면서도 일 하면서도 하고 제가 워치가 있다 보니까 진동이 오면은 안 봐야지 안 봐야지 하면서도 약간 가서 보게 돼요 근데 사실 하다 보면은 막 3, 4명이랑 한 번에 대화할 때도 있고 이러면은 이제 제가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그치요 그치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약간 좀 이게 맞나 싶기도 하면서 대화하다가 많이 잠수를 타는 분이 많아서 상처를 막 많이 받아요 왜냐면 저는 진지한데 다른 분들 그냥 대화만 몇 번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용수야 네 너는 프로필 사진 좀 봐봐 뭐 어떻게 올려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봐보자 한번 야 너도 양심이 어? 네 용수야 따뚱 이건 아니지 죄송합니다 뭐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뽀샵을 해놔서 이게 뭐냐고 서로 너 지금 뭐 괜찮아 근데 여긴 너무 괜찮잖아 여긴 아이돌이야 넌 아이돌이야 완전히 아 이걸 보고 나온 사람이 실물을 보면 속았다라고 이럴 거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일, 집, 일, 집 똑같은 일상이지만 때론 힘든 일도 있을 때 서로 기댈 수 있는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연락 잘 안 되는 분은 신뢰가 가지 않아 연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멋머미는 뭐야, 멋머미? 멋에 멋을 아니 멋머미를 미음으로 벗어버렸어요 아, 귀엽게 네 네 그러면 아직은 만나본 사람은 없고? 아니요 두 분 계십니다 이러면 뭐야 혹시 차 좋아해요? 차 좋아해요? 차 버블티 사랑하죠 사랑하죠, 당 떨어져서, 차 버블티 땡겨요. 갑자기 말하니까 저도... 버블티 줏대요. 버블티 줏대요. 미안해요. 오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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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네. 오 진짜요? 배 터지도록 사드리죠. 냉. 우리 언제 만나요? 시간 괜찮아요. 시험 기간 끝나고 뵐까요? 그래요. 좋아요. 어떻게 된 거야? 마지막을 봐. 엄청 했어요. 엄청 하고 마지막 거가 크크크크 왜 웃어 뭐 이런 걸로 끝났는데 왜 끝났어요? 분위기가 좋은데 지금? 그게 좀 이제 연락을 하다가 이제 보고 얼굴을 봤구나. 봤는데 사진이랑 많이 달랐구나. 그쪽도 그랬을 거야. 사진이랑 많이 달랐다고. 깜짝 서로 깜짝 놀랐구나. 그리고. 많이 놀랐구나 서로. 그러면 외모 말고 대화나 성격 같은 거는? 성격은 좋았어요. 근데 좀 많이 부담이 됐던 게 처음 만났는데 막 자꾸 손 잡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길래 적극적이었구나. 저는 천천히 약간 알아가고 싶은데 근데 천천히 이미 봤을 때 천천히 알아갈 것도 아니었잖아. 야 너도 너 뻥치지 마. 니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니가 거리를 둘려고 그런 거지 무슨 천천히 알아가긴 만약에 니 진짜 니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면 뭐 좋아길래 이러고 난리가 났겠지. 그래 하여튼 아유. 그러니까 너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서로 속고 속이는 무슨 이게 어?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번에 첫 번째 대화 그 상황극 하신 그분한테 그냥 다 사줬거든요. 그래서 자꾸 뭘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사줬니? 아 그 밥만 사줬고 계속 뭘 사달라고 했는데 약간 고가의 그걸 원해가지고 어떤 걸 사달라고? 스마트워치나 뭐 어? 스마트워치나 이런 거를 니가 뭐 몇 번째 만났는데? 첫 번째예요. 아 또 깜짝 놀랐겠다. 그래서 많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해. 왜냐면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잖아. 니가 다 사준다고 그랬잖아. 막 쟤가 배 터지게 사드린다고 그러고 뭐 배 터지도록 사드리죠. 마치 그것만 보면 와 이 오빠 막 여유 있고 다 사줄 거 같은 사람이니 그러니까 너 만나자마자 스마트워치 사달라고 그러지. 그 만난 또 한 명 만났다는 사람은 지금 한 명은 이렇게 됐고 또 한 명은 어땠어? 또 한 명은 한 명은 그냥 통화도 진짜 오래 했고 막 새벽에도 통화하고 막 이랬는데 너무 달랐어? 아니요. 실물은 뭐 그렇게 다르진 않았는데 너무 자기 말만 해서 자기 할 말만 했다고? 이제 제가 뭐 한 두 마디 하면은 거기서 막 100마디에요? 100마디를 해요 진짜로. 제가 무슨 다른 말 하고 있으면은 아니 그거 그거 말고 말 못해서 하니네 진사라면 네.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뭐 진짜 제 얘기 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 하니까 약간 좀 아닌 거 같다? 싶어가지고 네. 두 분 다 하루 만나고 그렇게 그만두게 됐어요.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 비대면 시대에 사람을 만날 기회도 없고 그다음에 뭐 소개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몰리고 하는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너 성향상 그냥 재미만을 원해서 사람 찾는 게 아닌 거 같은데 너는 되게 진지한 사람을 원하고 진지한 사랑을 원하는 거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이 여기 있겠어? 사실 그 조그만 확률 때문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또 문제는 너가 내가 볼 때 지금 선을 긋지 않으면 그치 그치 너 앞으로 여기에 돈 계속 나갈 텐데 네. 너 그럴 정도의 여유가 있어? 사실 그래서 제가 취미 활동이 약간 레고X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팔면 돈이 되거든요. 약간 제가 쌓아놓은 게 많아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씩 막 팔면서 막 부족한 돈을 충당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약간 솔직히 하다 보면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대화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이랑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연애에 집착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셨고 부모님도 표현을 저한테 많이 못 해주셨어요. 맞아 맞아. 사랑한다는 말을 진짜 한 번 들었나? 엄마한테?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애정결핍이 계속 왔어요. 저는 외동이기도 하니까 그런 게 계속 지금 성인이 돼서 쌓아진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는 내가 좀 해줄게. 지금 네가 얘기한 나는 그래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애정결핍이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치면 우리 세대에 다 그랬지.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다 애정결핍이야.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다 바쁘시고 예전 부모님들 중에 누가 자식한테 사랑한다. 너 살면서 그런 얘기 들어본 거 한 번도 없지. 한 번도 없지. 그렇게 그러니까 너네 엄마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일하고 싶어서 일했겠냐고 근데 네가 이제 왜 이런데 나와서 사랑 못 받았다고 얘기하면 어? 참 너네 엄마 아버지가 인생의 무상함을 느낄 거야.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키워가지고 학비 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또 그게 사랑의 방법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사실. 그래서 물론 엄마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안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애정결핍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본인이 자기 자신을 속단하는 거야. 그건 내가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른 거란 말이야. 그 핑계는 대지 말아라는 얘기야. 알겠습니다. 자 잘 생각을 해봐. 내가 너한테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야. 일단 좀 침착하게 네 스스로 네 자신을 좀 더 갖고 갖고 보자 이거야. 만약에 너의 현실이 네가 돈을 더 많이 벌고 훨씬 더 멋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 네. 네가 가만히 있어도 누가 자꾸 너한테 소개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네가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서 자꾸 너한테 대시도 하고 하겠지. 네. 네가 더 멋있는 사람이 되면 네. 사람들이 알아서 너를 찾을 거야. 네 스스로가 준비가 안 됐는데 저기다가 계속 돈만 쓴다고 네가 이루어지지가 않아. 네. 그 돈 쓸 거 그거 아껴서 너 자신한테 투자를 해라 이거야. 벌이 오게끔 꽃을 피워야지. 네. 마지막으로 미래에 만날 여자친구에게 영상편지 한번 쓰게. 영상편지요? 어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나타나주면 더 많이 잘해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빨리 나타나줬으면 좋겠고 나 그래도 돈은 많이 못 벌지만 많이 모아놨고 전셋집도 있거든 그러니까 나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 많이 받으니까 너한테는 더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할게 빨리 나타나줘 좋네 준비 많이 됐네 오 하나 뽑아 그래 얘 돈 많이 벌겠네 얘 돈 많이 벌겠네 열심히 살아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이 이 얘기만 해줄게 네 네가 먼저 자꾸 찾지 말고 좀 침착하게 기다려봐 네 알겠습니다 그래 네 감사합니다 아직 단번에 끊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두 개씩부터 줄여야겠죠 세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줄여보다가 삭제 하겠습니다 저에 많이 투자할 수 있게 피부 관리도 하고 옷도 사고 그럴 예정입니다 오늘 진지하고 진중하게 경청해 주시고 해결책까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한번 단번에 정보 줄여요 bajo Bao mening 2 투자 어디 하나도 두들 Transportation 카 Z ين bij 빙 다 천